양파 이제 왕소금을 넣고 빨아야지. 감태를. 이게 이제. 겨울에 이제. 올 겨울이 되면 이제. 응. 그전에 먹어야지 이걸. 아 이건 작년에 사서 저장한거야? 저장한거. 지금 그 간태가 있어. 그러니까. 이제 새로 나오기 전에 이걸 먹어 치운다. 매생이도 있어. 이렇게 뻘물이 나와. 황소금으로 빨면 이렇게 뻘물이 나와. 와 새까맣네요. 이거는 뭐 할 거야? 무침. 무침? 저 물에 타놓은 거 다 못 먹이네. 무침 해놓고 오랫동안 먹어 삭히면서. 이걸 김치처럼. 이렇게 뻘물도 나오고. 깨끗이가 나와. 잘 씻어야 되겠네. 깨끗이.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. 그렇게 빨래하듯이. 이게 빠는 게 중요해. 이게 빠는 게 중요해. 이렇게 빨래하듯이. 이렇게 빨래하듯이. 이렇게 빨래하듯이. 이렇게 빨래하듯이. 이제 좀 맑은 물이 나오네. 이제 좀 맑은 물이 나오네. 이제 그만 씻겄둬. 이제 맑은 물이 나올 때. 아 물기를 꼭 짰어. 응. 그 그릇으로. 하나 구웠고. 그게 국간장인가? 젖국. 젖국. 멸치 액젓. 맞죠. 그걸로 마늘. 이걸로 하나 더. 한 개 반 정도 넣네. 아 몇이. 응. 하나하고. 두 개. 두 개. 깨. 깨. 깨도 듬뿍. 응. 이렇게 넣어. 깨는 듬뿍 넣어. 이제 끝났어. 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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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도 듬뿍. 파나 뭐 아무것도 안 넣나? 옛날에는 넣어둔. 옛날에는 넣어둔. 파 넣어도 돼. 한 번 있으면. 부추 썰어놓은 거 넣어야지. 부추. 응. 파도 넣고 이것도 넣고. 부추나 파도 양념 비슷하니까. 어. 넣어 줘. 마늘이 중요해 여기는. 마늘. 응. 이제 간보구니 참기름 넣어야지. 그러면 끝나 참기름 하나 두 개 됐어 이제 겨울이 오려니까 감태를 다 먹네 먹어야지 이거 아주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간이 딱 맞아 맛있더라고 이게 간 맺힌 뒤 아주 귀신이야 귀신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몇십년 해먹었다고 그렇게 잘할까? 누가 먹을만해 이거는 안들어도 먹는거지 음 밥에다 먹으면 더 맛있지 이건 안들어도 맛있어 두 개가 맛있네 이것도 맛있어 상큼하잖아 운동만 되면 되잖아 잔디에 걸어다니면서 노인들이 음 폼도 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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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으흐흐흐흐